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총선 리포트, 오늘은 서울 강남지역 짚어보겠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24개 지역구가 있는 서울 한강 이남은 4년 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강남 3구 지역구 3곳을 포함해 14석을 차지했습니다. 옛 새누리당은 9석, 옛 국민의당은 1석을 가져갔습니다. 민주당의 수성이냐 통합당의 탈환이냐 먼저 동작을로 가겠습니다. 5선에 도전하는 통합당 나경원 후보와 민주당이 영입한 이수진 후보는 둘 다 판사 출신입니다. 정치신인 이수진 후보의 공약은 흑석빗물펌프장 부지에 수변광장을 만들고 다문화 가정 등의 차별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사법개혁도 강조합니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국민이 무엇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 염원을 이뤄내겠습니다. 이곳에서 내리 두 번 당선됐던 나경원 후보는 동작대로를 지하화하고 대학과 연계한 창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합니다. 지역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서리풀 터널의 개통으로 강남 4구 인류 동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나경원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에서는 고 노회찬 전 의원 비서 출신인 이호영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지난 6번 총선에서 통합당 전신 정당들이 모두 당선자를 냈던 강남갑으로 갑니다. 사선 의원을 지낸 뒤 지난 총선 때의 강남갑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민주당 김성곤 후보는 종부세 부담 경감 같은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놨습니다. 주영 북한공사 출신으로 주민등록상 이름인 태구민으로 출마한 통합당 태영호 후보는 현 정부가 김정은 체제를 두둔한다며 정권 심판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민생당에서는 경제 저서 작가인 정동희 후보가 나섰습니다. 통합당 전신 정당들이 24년 동안 독주하다가 4년 전에 민주당 후보가 처음 당선된 양천갑에는 재선을 노리는 민주 황의 후보와 탈환을 노리는 의사이자 검사 출신 통합 송한섭 후보가 격돌합니다. SBS 정윤식입니다.